내 마음의 술력도 내 마음의 술력도를 펼쳐놓고 현재 나의 경로를 짚어봅니다 난 예시가 뭔 소리 하는지 한 개도 못 알아먹겠어 니네는 뭐 먹고 사냐? 초등학교 수업도 하고 월수 30 원고를 더 받고 석 달에 10만원 야! 남편분 정자 수가 좀 적어요? 네? 월요일까지 좀 게으른 녀석이라고 할까요? 신은 인상에 대해서 쓰는 거라고 하지 않았냐? 선생님 선물 신은 세상에서 제일 슬프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게 신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